1. 자, 가볼까요? 어? 제발요. 아니, 좀 나와주세요. 어우, 맷쌤. 왜 이러세요? 어우, 맷쌤들. 좀 나와 보세요. 아니, 그냥. 큐브 다 돌렸으면 나와. 뭐하고 있어. 다음 사람 돌려야지. 어? 그냥 바닥 쳤으면 그대로 나와야지. 뭔 그 제외캐가지고 몇 번 더. 오케이? 네. 왓? 나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았습니다. 어? 아니, 튕겼음. 아니, 차라리 대기열을 만들면 안 되나? 여긴 왜 대기열 시스템이 없어? 진짜 모른. 아니, 그리고 이 문구도 좀 괘씸하지 않음? 다른 월드를 이용해주세요. 아니, 내가 리부트에, 어? 캐릭터 다 키워놨는데 뭔 다른 월드를 이용해. 뭔 소리야. 차라리 그냥 다른 게임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써놓던가. 다른 월드 이용? 이게 뭔 소리니? 어? 아이생. 자, 들어가자. 큐브 반드시 가야지. 가보자, 가보자. 어? 아니, 여기서 튕기는 게 말? 아니, 여기서 튕기는 게 말? 한간 일요일 점심에 접속하려던 너 벌 받아야겠지. 아니, 이게 뭔 소리니? 한간 일요일 점심에 게임 접속할 수도 있지. 제발 이러지 말아다오. 어? 어? 됐나? 헤쳤나? 가만히 있어. 건들지마. 아무도 손대지마. 손대면 수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어? 됐다. 줏? 성공. 네, 좋았습니다. 아, 드디어 들어왔네요. 좋았습니다. 지금은 미라클 타임. 헤네시스 말고 엘나스로 가볼까요? 나 엘나스가 좋더라. 고요하고, 그쵸? 일단 불큐 200개만 살까요? 어? 나 창고에서 돈을 안 꺼내야네. 네. 자, 창고를 열어보면 보이시나요? 2주간 모은 100억입니다. 싹 다 꺼내 그냥. 오늘 멸망전 하겠습니다. 이덴티스크 장큐 50개 받으셨죠? 어? 이것도 또 받아야 되는데, 그쵸? 여기에서 레드큐브 카르마 장큐 이거 일단 다 받을까요, 님들? 고고협? 어? 채팅창을 살짝 이걸로 할까? 메이플 할 때는? 이게 좀 더 잘 보이겠다, 그쵸? 그러면 일단 레큐 받고 도짜 캡틴 수령한다. 오케이. 가봅시다. 일단 오늘 뭐 돌릴지 좀 정해봅시다. 일단 카루타 셋은 다 돌릴게요. 카루타 3개 다 레전더리 가고 그 다음에 뭐 돌릴까, 님들? 추천 좀. 레전더리 뭘 가야 될지. 자, 들어가자. 어? 아, 쿨타임. 아니. 와, 쿨타임 레전드. 이거 뭐임? 아니, 장난 아니야, 지금? 와우. 이게 리부트지?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아우, 원기 형. 이거 아니잖아요. 어? 나이팅. 자, 바로 유니크. 다음 거. 어, 맛있어. 자, 이것도 빨리 가자고. 장큐브로 유니크 다 보내자. 야, 이거 3초 쿨 진짜. 쉽지 않은데요? 20개 정도 딱 됐을 때 유니크 뜨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 카르마 장큐브는 그거 없나요? 그 천장 없나, 얘는? 어? 아이징. 바로 유니크 2개. 어우, 맛있어라. 자, 다음은 바지 가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한 번 더 사용하기가 안 뜨면 유니크 뜬 거잖아요. 아, 이거 불큐일 땐가?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그거니까. 아, 장큐브는 받았어요. 이덴티스크 출책으로. 바지까지만 가, 다오. 바지만 유니크가 다오. 다른 건 안 바랄게 내가. 나이 생. 아니, 장큐 몇 개야? 40... 40개로 유니크 3개 보냈는데? 레전드. 이거 써보죠? 이거 어차피 쓸대도 없으니까. 뭐 이거 안 가도 그죠? 어? 와우 그냥 레전드 이것도 유니크 가버렸는데 6개 그냥 여기 버리자 그죠? 쓸데없으니까 뭔 주작이여 실력이지 아니 다들 이 정도 띄우잖아요 그죠? 야 이건 힘들겠다 그죠? 오케이 불큐업 가볼까요 이번엔? 에라 레전더리에서 망해라 이게 뭔 소리니 뱀올뎀 괜찮아 아직 사소해 35개 정도에 가요 보통 어 자 아직 몇개 안썼어 그죠? 어 어 야 이거 3초 쿨 때문에 아니 이게 바로바로 돌려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 언귀형 언귀형? 아니 농담이 심하네 슬슬 떼야지 이제 아우 불큐시치 어? 나이생 바로 레전더리 자 다음거 가볼까요? 다음은 모자 그쵸 자 25개면 괜찮지 쓸만한 미스틱 도어 스킬 사용 가능 자 여기서 평균 회귀만 안하면 된다 그죠? 쓸만한 미스틱 도어 또 나왔네 자 떠야지 떠야지 이제는 떠야지 자 이제 떠야된다 어? 나이생 아니 이게 또 뜨네 아 좋았습니다 바로 다음거까지 탕이 한번 돌려볼까요? 아 오늘 운이 좋네 옵션이 얼마나 안떠주려고 등업을 이렇게 잘하지 이게 뭔 소리니 여기서 근데 만약에 이탈로 27퍼 뜨면 그냥 쓰면 되죠 님들 탕이나 이런거는 21퍼만 돼도 그냥 쐴까? 21퍼는 좀 그런가? 아 21퍼도 써요? 24퍼는 봐야됨? 유니크로 강등은 안되나요? 어? 어? 뭐야? 어? 아 이거 흐름 끊기는데 이러면? 아 펫이 먹으면 꺼짐? 아 흐름 끊겼잖아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제 서른 아 서른개 아직 안썼다 그죠? 나오자 나오자 나와 다오 어? 어? 이러지 말아 다오 아 그냥 천장 쳐 에라임 야 이미 늦었어 나오기 이미 늦었다 그렇다고 진짜 진짜 천장 치라는 손에는 아니었는데 그죠? 지금이라도? 휴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자 바지 가면 되겠죠? 자 이 서른개로 가면 돼 레전더리 그죠? 뗄만한 하이퍼바디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제는 나와야 됨 이제는 아직 안 됐음 어? 나이퍽 네 아 11개로 레전더리 아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네요 자리가 좋네 이번엔 메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레전더리 보내면 되죠 님들 아 근데 이걸로는 살짝 부족한데 그죠? 배수가 좀 더 사야될 것 같은데 마일리지 불큐 사볼까요? 근데 돈 아직 좀 있어서 괜찮아요 어 내 원래 부족했어 그죠? 어? 와우 아니 매회까지? 잠깐만 아니 근데 스탯이 살짝 아쉽네 맥뜨긴 했는데 그죠? 자 일단 떴네요 이거 두개도 갈까요 님들? 어떻게 할까? 진짜 지읒 같다 그게 뭔 소리니 러브 4117화 페어리아트 사오는 게 맞은? 페어리아트에는 그 스탯이 못 떠요 아 자보비 잘 안 떠서 좋다 그럼 20억으로 사올까? 그럼 사오는 게 맞겠죠? 어 뭐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뭐야 박뱅 거랭님 아 2만원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감사합니다 아 2승 너 저승 에 이거 사면 됐죠 님들 페어리아트 주던데 이걸 안 하셨네 근데 그거 있잖아요 메이플 M 하는 시간에 그냥 제외 캐가지고 20억 버는 게 더 이득 아님? 그게 맞지 않음? 아 꼭 해야 된다 응 아네 뭔 매미여 자 가볼까요 페어리아트 유니크는 빠르게 가자고 사실 유니크는 천장을 쳐도 그렇게 뭐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그렇죠? 어? 나이스 자 바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가볼까요? 레전더리로 덱스가 좀 많이 붙으면 그거 그냥 쓰면 되고 그렇죠? 인트 15% 12% 아 진짜 뭐 같다 에픽부터 레전까지 다 천장 봐서 돈 개날렸는데 당신 덕분이에요 아 당신 덕분에 제가 잘 떴네 아 감사합니다 너 덕분이야 누군가는 안 떠야 되잖아 그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균형 유지 잘 됐네 어? 아 슬슬 이제 20개인데? 21개 22개 어 이러지 말아다오 이러지 말아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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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천장 찍자 아 그 스탯 좋은 거 주려나 보다 그쵸? 스탯 좋은 거 주시려나 봐 스탯이 바로 잘 뜨려나 봐요 그쵸? 오케이 레전더리 레전더리 일단 6개 장갑 vs 벨트 뭐로 가는 게 나을까요? 뭐가 맞은? 안 될게요 룻 룻 갈게요 근데 사실 유니크는 뭐 천장 뛰어도 괜찮던 마인드 그쵸? 어 진짜 천장을 띄우라는 소리는 아니었어 어 나와 다오 유니크 나와 다오 아 근데 천장 한번 칠 때 되긴 했다 그쵸? 오늘 천장 안 쳤으니까 아니 진짜 천장 치네 에라이 큐브 하나 더 살까요? 제발 여기서 빨리 떠 다오 어? 나이 승 네 아 불큐 4개만 해 아 레전더리가 아 좋았습니다 벨트는 그럼 그냥 쓰고 눈 장식도 그냥 쓰고 장갑만 보내면 되죠 이제 보구혓 자 이번에도 빨리 떠보자 레전더리 어? 아니 흠퍼가 이렇게 뜨네 힘 세 줄이 덱스 32 이런 스탯도 있어 유니크에? 레전드 어 잠깐만요 슬슬 그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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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아 다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떠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우 메이플 망했네 메이플 망했네 에라이 야 그냥 천장 띄워 그럼 지금이라도? 아 그래 어차피 불큐 쓸데도 없었어 어 천장 가야지 한번 어 천장 가자 아니 진짜 천장 가면 어떡하니 그렇다고 에라이 그럼 레드큐브 갈까요 이제? 이볼빙 팔콘하이 먼저 가겠습니다 아쉬워요 뭐야 이거 아니 데미지에 어 네 안 써 이러지 말아 다오 와우 아니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아 다오 제발 이러지 말아 다오 공공공 뜨면 만원 돌려야겠죠 이거는? 나 크학이 필요가 없는데? 돌려 아 이거 이거라도 쓸까? 이거 잠깐 쓰자 완성은 아니더라도 레드큐브 너무 안 남았음 일단 이거 킵 킵하고 이거 먼저 매백 띄워볼까요 그러면? 샤이니 레드 먼저 띄워볼까? 일단 100개 사 이거 먼저 가겠습니다 모든 스킬에 MP 소모 모든 스킬에 MP 소모 마이너스 15%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네 와우 이거 어떤 님들? 27%인데? 매횝 그 나중에 쓰겠습니다 그 나중에 쓸게요 이거 그냥 쓰겠습니다 아이 좋죠 이것도 좋죠 가져가겠습니다 페어리아트 갈까? 님들? 아 장갑 떼야되나? 장갑 장갑 크댐? 에라이? 어? 아 근데 한줄인데? 일단 킵? 오케이 일단 다른거부터 페어리아트 먼저 가자 싸게 나왔으니까 그죠? 앱소리라서 저거만 해도 됨? 와 인트가 무슨 아 이게 잡업이 진짜 많이 안뜨는구나 이거는 많이 뜨네? 아니 많이 뜨는데 어? 와 30% 레전드 제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뭘요? 뭐를? 램 안했습니다 이거 그냥 돈 주고 샀음 20억 주고 어? 야 럭 진짜 레전드 12, 12, 9? 장난 아니야? 아니 나한테 왜 이래 리프트는 거래 안되나요? 그냥 팔아버리고 싶네 이거 와 힘 12, 12 덱스만 안뜨면 덱스만 덱스 24라도 나와 다오 나와 다오 24%면 내가 만족할게 아 이거 아니잖아요 어? 24%가 나오긴 했는데 잠깐만요 진짜 24%만 나왔네? 일단 킵 오케이 딴 거 먼저 드리겠습니다 쓸만한 어드밴스드 블레스 럭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쓸만한 미스틱 도어 와 이거 뭐 이상한 효과들만 잔뜩 쓸만한 미스틱 도어 그만 다오 어? 일단 킵하겠습니다 이거는 킵역후 무적시간 플러스 3초 112% 아니 럭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오늘? 도적할걸 님들 킵역후 무적시간을 쓰는 직업이 있음? 왜 있는거야? 있겠냐고 뭐 이상한 그죠? 킵역시 2% 확률로 7초반 무적 와 와 7초반 무적 그래요 아 15초는 아니 15%는 좀 바지부터 돌리자 일단 바지부터 돌려 1퍼 9퍼 어? 와우 몇퍼야 이거 21퍼 27퍼? 가져가겠습니다 달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돌릴까? 이거 돌릴까요? 보고 혓 적었을거였음 어? 가져가겠습니다 네 아 21퍼 성공 아이 감사합니다 띄운거 좀 볼까요? 일단 다 잠궈놓자 오늘 띄운거 이거를 좀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죠? 100퍼가 솔직히 보조무기에 있으면 거의 없는 스탯이잖아 그죠? 이볼빙 팔코나이만 좀 돌려볼까? 아쿠아틱은 지금 레전 안 올려도 될거 같은데? 아 근데 매횝이 지금 20퍼가 부족하구나 내가 여기 안 띄워가지고 그죠? 매횝 띄워야되나 이거? 갈게요 와우 레전드 그냥 봉 21퍼에 보공 30퍼? 가져가겠습니다 다신 안 돌릴게요 나이팅 와 그냥 레전드 듬에 띄우면 되죠 이거 오케이 가보자 사실 여기서 천장 쳐도 이제 뭐 나는 만족인데 슛 몇개 남았죠? 아니 23 12개 남았네? 10개만 사자 에라이 천장 어? 쓸까? 매횝 찾아야되는데 아 획 뜬거 돌리기 좀 아깝네 매횝 뽑긴 해야됨? 오케이 아 왜이러세요? 아 왜이러세요? 어... 아니 아드님 그만 좀 놔두세요 덱스 21퍼 레전드 어? 와 뭐야 이거 레전드 레전드 덱스 19퍼에 매횝 20퍼 아이 가져갑니다 아니 이런 레전드 템이 아니 좋았습니다 나 더 돌릴게 있나? 아 나 주스템 2만 됐네 레이스 와 그냥 싹 레전더린데? 앱솔 빼고는 그죠? 매횝 100퍼 어빌리치 79퍼 아름답다 아름다워 어 나 안드로이드를 안 꼈네 생각해보니까 안드로이드 받아야잖아 그죠? 굿잡 캡틴 수령한다 굿 야 얘 귀엽다 엔키로이드 좀 귀여운데? 주스템 2만 천 자 굉장히 좋았네요 이거 뭐지? 아 망토 2만 천 오백 들어가셔야 영매까지 가볼까요? 5분 뒤에 먹을게요 저거는 제국시간 10분이니까 5번 5번 4번 F1 F2 F3 F4 1번 따 마구 디래 와 엄청 센데 이거? 레전드 야 이게 육차인가? 와우 왜케 안죽어 육차 매비동 해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냥 쿨 돌리는게 나을듯?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들어가자마자 한번 해볼게요 안되겠다 어 안되겠네 네 길은 센데 그 택도 없네요 들어가세요 48층 아 좀 아쉽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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